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제목입니다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면 뭔가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돈이 없는데 물질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몸이 약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치료받았다든지 뭔가 내가 선물처럼 받은 무엇이 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바울은 지금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 더 전성기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고 총망 맞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가진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바뀌어야 우리가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것이 은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으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몰라요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가 참 은혜를 받았구나 선물처럼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지금 딱 멈춰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불평과 불만 또 아쉬운 것도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우리 삶은 좀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과 흡편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오늘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리도도서 15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담회석까지 지금 올라가서 잡아오려고 마치 당당한 군인들처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상가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단자들을 색출하는 그런 태도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던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생각이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삐뚤어진 생각이었던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또 조롱했던 그런 과거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나는 한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적이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좋게 봤었어요 나는 나쁜 짓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러나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돼서 변화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참회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었으니 내가 앞으로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골목길 안에 조그만 개척교회를 소위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골목 안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이 좀 소음이 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 소리도 나고 또 금요일 날 심야기도 같은데 막 불을 짓고 기도도 하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네에 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교회 바로 옆에 연립주택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주 극렬하게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 교인들이 들어가면 미친 것들 사이비를 믿는다는 목사님이 딱 성경 찍히고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아저씨 오늘은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지르면서 아저씨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는 사람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벼락도 요즘 종종 내리던데 벼락 한 방만 잘 조준해서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마음의 분노 저주 이런 것들 그 옆에 노래방 술집들은 밤새도록 술 먹고 떠들어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교회만 이렇게 박혀야 하는 거예요 맷집이 좋고 약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주머니의 가정에 이제 슬픔이 생겼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마음을 바꿔 먹고 가서 조의금도 드리면서 아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지나가는데 또 눈을 마주쳤는데 오늘은 아저씨가 아니라 여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보세요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극진하게 선물도 사다 드리고 음식도 사다 드리고 하니까 목사님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게 2년 걸렸대요 2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게 그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뭔가 기여를 하고 뭔가 베푼 게 있어서 되돌려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결혼식 때 내가 얼마를 넣었는데 그게 절반만 올 때에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드리지도 못했는데 우리 결혼식 때 부추기금을 보냈어 이거 은혜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받게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텔레비전에 간증이 나왔는데 영광교의 이목선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막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재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정말 위로 피서서 유명한 사람이 될 사람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딱 한 부류의 사람을 경멸했답니다 바로 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나약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로도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꼭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고 시끄럽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 믿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집안에 감춰놓은 성경책이 발견이 됐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착한 사람인데 아내 앞에 놓고 성경책 딱 갖다 놓고 내 눈앞에서 성경책 찢으라고 찢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내가 성경책을 찢겠어요? 안 찢으니까 정신이 딱 나간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주먹으로 아내를 쳤는데 그만 뇌진탕이 걸리고 말았어요 피를 흘리고 쏟아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3개월 지상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긴 거죠 아내를 때려서 죽을 정도까지 기절시켜버렸으니 뇌진탕이 걸렸으니 이게 창피해서 살 수도 없고 정치는 끝났고 이제는 정말 자기도 너무너무 화가 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아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치 아하방이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이 생기니까 회개하지 않고 엘리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 파탄을 일으킨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우리 아내가 미쳐서 저런 거라고 그래서 휘발유통을 사고 휘발유를 준비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모인 가서 불질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술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어렴풋이 들었던 무슨 암흑의 기도원이 생각이 나더래요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불질러버리겠다고 그래서 간 곳이 기도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일단 가자마자 경찰에 신고부터 했대요 여기 미친놈들 모여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경찰들이 10여 명이나 출동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으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예수 나와라 개나리 10장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 듣는 데서 욕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욕을 해도 속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굴 같은 거를 그때 처음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욕을 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주위가 확 흔해지더니 불덩어리 같은 게 확 다가오더니 가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사도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 때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한 장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입에서 확 통해하게 되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인 것을 깨달아지고 폭력을 썼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돼서 지금 이런 부끄러운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아니 가만히 봐주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박해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성도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다면 제가 좋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유없이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오늘 명단을 잘 작성하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그 쏘는 거 있잖아요 쏘는 거 그래서 치킨도 쏘고 저녁 식사도 하나 쏘고 아이스크림도 한 통 쏘고 한번 다 써봐야 얼마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무슨 저희로 나한테 이런 거 보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냥 생각나서 내가 먹는 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보낸 거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와 이게 웬 은혜냐 나는 그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줬는데 이런 걸 손으로 갚다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럴 때 감격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도바울은 그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파괴를 했는데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내 잘난 말에서 살다가 잘못된 사상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시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 모든 주어진 이 시점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은혜 만나 주신 은혜 파울은 사실 예수님을 실제로 뵌 분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파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울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죠 언제요? 바로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까지 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맨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제로 어머니 배 속에서 늦게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바보 같은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도 바뀌게 되고 또 이름도 바뀌게 되죠 사도인전을 보면 이전의 이름은 이 사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13장까지만 나옵니다 13장 8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올의 이름은 없어지고 바올이란 이름으로 그의 인생이 살게 되죠 이 바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죠 이전에 히브리식 이름을 썼지만 헬라식 이름으로 바꿔서 작은 자, 소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뜻입니다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변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을 오래 했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안다고 우리 인생이, 우리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휴, 부정적인 의미를 저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어 똑같아, 똑같아 초등학교 다닐 때 매일같이 남의 거 훔쳐먹고 시간에 맨날 30분씩 늦게 나오던 친구가 30년 이후에 동창회 때도 늦게 나오고 빈지가 벌어놔서 얻어먹고 돌아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변해, 안 변해 일관성이 있어 좋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사람이 변해야죠 적어도 당신 예수 믿더니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당신 교회 나가더니 전부 다 너무 좋아졌네 나도 좀 교회 나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인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과 정말 광신적인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잘 돌보고 자식도 잘 키우고 우리가 직장생활도 더 성실하게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삐뚤어지고 광신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누구보다 지성적이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른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지금도 예수님 다음의 인물이라고 칭송받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들어가더니 직장 들어가더니 엄마 나 예수님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나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나 머리도 이렇게 컸는데? 하고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한 아이들 예수님 사도바오를 만나 주셨듯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음성 비슷한 음성이라도 그 감정이라도 느낀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마음은 열고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인격적인 만난 그런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어떤 지역에 있든지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환란이와도 핏박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금요심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동남아의 한 나라를 다녀왔는데 여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그것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제자 훈련시켜가면서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 데려다가 학비도 줘가면서 공부도 시키고 기숙사 조그맣게 자기 집 2층에 만들어서 애들도 재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거점이 필요하니까 사업장을 하나 낸 거예요 조그마한 카페를 내서 그랬더니 하는데 카페가 그래도 규모가 꽤 커요 그 지역에서는요 그래서 힘들게 힘들게 자기 사역비를 거기다 탁 쏟아보면서 애들 대학생급 때는 5명 정도를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정말 신실한 아이가 하나 생겨서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믿을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점장을 시켜놓고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재정을 맡기고 다 맡겼어요 그리고 한국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정말 힘들게 마련한 그 카페에서 제일 비싼 카페의 머신기를 가지고 도망가버렸어요 팔아먹고 도망가버렸어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보따리 사는데 보따리 집에 가려고 내가 이런 놈들을 이런 나라에서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너무 실족이 돼가지고 싸가지고 그래서 공황장애 같은 것도 걸리고 사역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역지가 가려면 집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모퉁이 도는데 버들버들버들 몸이 떨려 거기 보는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끔찍해가지고 그런 가정 속에서도 지금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위로를 해드리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짜 은혜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도대체 남대로 은혜 받았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신 큰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나 믿어지고 감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작은 자를 쓰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신분을 몇몇이 들여다보면 대단한 사람 그다지 없습니다 가장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직장을 가진 사람 세리한 사람이 있을 정도고 다 어부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랬대요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말 잘한다고 말이죠 그 말은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고 그 학식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암송할까 또 선포할까 그들은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이에요 학식도 뛰어나고 필체도 대단하고 연설도 잘하십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동력자도 많았습니다 적어도 50여 명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를 뽑고 있지만 장로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 되는 10여 명의 장로님 중에서 내가 제일 밑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어쩌다가 장로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도 저희 총회에 교회가 만개교회가 있어요 만개교회에요 저희 총회 하나님 만개교회 중에서 온 종교의 문목사 제 꼬리비 목사입니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쓰임 맞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 보니까 별 볼일 없구나 정말 별 볼일 없구나 내가 놀 물이 아니야 여기가 내가 제일 뛰어나 나보다 다 못났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믿음이 커져서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라 그랬다가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다가 세 번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하면서 감격하며 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리 성도님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사례비를 나눠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보다 열심히 하면 안 돼 좀 내 체면도 봐줘야지 이런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좀 쉬면서 하세요 대충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 과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떤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할 것 같더라고요 과거의 나는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던 사람 엉망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나를 아빠 취급도 안 했던 자녀들이 이제 아빠 아빠 하면서 나를 존경하고 이런 모습이 꿈만 같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세상에 술 먹고 폭력이나 일 삼고 그랬던 자기의 과거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증성하지 않는가 오히려 날마다 날마다 그 젊은 시절 방탕하며 살았던 젊은 시절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세월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건강할 때 물질이 손에 잡힐 때 더 충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루하루가 아깝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누구보다 죽도록 일했지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으로 많은 헌신을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교회에 큰 건축들을 보통 20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러죠 그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분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힘들게 교회 건축하고 나오면요 교인들이 다 지어낸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천장 색깔이 왜 저러니 바닥은 왜 이 재질을 썼어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또 뭐 출입구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빚을 많이 줬다더니 막 그런 소리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2, 3년 동안 자기 생업도 뒤로하고 무보수로 죽도록 와서 봉사하고 해냈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다투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면 또 어느 교회에 다서 정착할 만하면 전교회에서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 맡았다니까 여기서도 또 건축위원장 또 시켜 그럼 거기서도 또 시험 들어서 또 옮겨 우리 교회에 건축위원장 교회 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험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회를 열심히 하고 왜 시험에 들까 여러분 저는 생각나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일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원천께 시험 안 들고 평안하게 10년, 20년 더 다니고 싶은 분은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들어오고 죽도 전에 집에 가세요 그런데 그런데 뭔가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많은 일을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셨다 은혜로 하게 하셨다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떤 분은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자마자 눈물을 턱 흘리면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한테 이 귀한 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너무 저는 놀라워요 놀라워요 죽도록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바울이 가장 행복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로 나도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사람이 되어서 가진 수모와 멸시 감옥에 갇혀도 감사함의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지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큰 가시 같은 고통이 왔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시의 고통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더 귀하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으로 그가 깨달아졌다는 거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소 12장 9절에 우리 마지막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자신에게 그 고통이 있고 자기 자신의 몸은 만식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보금전에서 전국 가게 하는데 내 삶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아픔을 가질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남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는데 내 삶은 내 자녀들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했다는 겁니다 왜?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우리 50년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원천교회로 단임 목사로 20년 군석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 된 얘기지만 오늘 주님이 저를 불러가시거나 다른 곳에 보내시면 저는 오늘 원천교회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계획과 생각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20년 후 20년 후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길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사랑 베풀고 할 수 있을 때 용서해 주고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놓은 일도 없으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많은 일을 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 왜?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사람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는 사도바울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대단히 점진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사람이었을 때 주님이 강건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이 놀런 반전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를 오늘 계속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가시의 아픔이 있든지 오늘 살아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다 오늘 내가 뭔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복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요양원에서 그렇게 울보지며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통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영광도 올릴 수 있을 때 복되게 사는 은혜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원합니다